이것은 땅두릅 입니다 봄에 땅두릅을 딸적에 그냥 뿌리채 칼로 푹 쑤셔서 수확을 할 경우는 계속적으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먹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자른 자국이 나죠 이렇게 꺾어 먹으면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요번에 꺾어 먹으면은 일주일 후면은 요만큼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한순만 한 줄기당 하나씩 한 줄기당 하나씩 꺾어서 먹으면 일주일 후면은 요만큼 올라와 있고 올라와 있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가을까지 계속 꺾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두릅 좀 몇 포기 가져 계신 분들은 이렇게 계속 꺾어 드시면은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냥 봄에 한 번만 먹고 말 경우는 거의 그 칼로 다 깊숙이 찔러서 땅두릅을 잘라서 먹는데 그렇게 안먹고 이렇게 순을 계속 잘라서 먹고 꼭 나는 요 순은만 안 건들면 계속 여기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의 가을까지 계속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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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